지진 달리기 시작을 하는데 단단한 단단하게 굳어진 땅을 막 뛰어갈 때하고 되게 질퍽질퍽한 진흙탕을 뛰어갈 때하고 한번 속도를 비교해 봐 언제가 어떤 땅을 이동할 때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동하기에 좀 어렵겠어요 당연히 단단하게 굳은 땅보다는 질퍽질퍽하게 좀 끈적끈적한 진흙밭을 이동하는데 훨씬 더 이동속도가 좀 느리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진흙밭의 속도도 조금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돼 이때 지구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잖아 그래서 완전히 온도가 올라가면 거기가 녹아버리겠지만 녹기 전에 약간 녹으려고 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약간 질퍽질퍽한 진흙과 같은 상태가 되어버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그런 데를 지진파 이동을 할 때 이동속도가 빠르게 해서 느리겠어? 당연히 느리게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지구 내부의 온도 분포에 의해서 지진파의 속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맨 먼저 지진파의 속도를 먼저 보세요 지진파의 속도를 우리가 지진파의 속도는 우리가 관측을 통해서 지진파의 속도가 빠른지 느린지를 판단할 수가 있거든 그런데 지진파의 속도를 볼 때 지진파가 전달되어 오는 지구 내부의 매질의 온도가 주변보다도 높은 영역이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진파의 전파 속도가 좀 느리게 나타나버려요 그런데 지진파가 전달되는 매질의 온도가 낮다 그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땅이구나 그럼 그런 데를 지진파가 전달을 할 때 지진파의 속도가 되게 빠르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해를 그렇게 하시든 아니면 지진파의 속도하고 매질의 온도하고는 서로 무슨 관계가 있다?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측하기 어려우니까 지진파의 속도를 본단 말이야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지구 내부의 지진파를 관측을 해가지고 지진파의 속도 분포를 봤더니 지진파의 속도가 되게 좀 빠르게 나오는 영역이 있다고 치자 그럼 지진파의 속도가 빠르니까 그 지진파가 전팔되는 그 중간 영역의 매질의 온도는 주변보다도 낮은 거라는 얘기네 이걸 풀룸 상승류하고 하강류로 나눠서 한번 보자고 그럼 이런 지역은 풀룸의 온도가 낮으니까 하강류가 나타난 지역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지진파의 속도가 주변보다도 조금 느리게 나타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온도하고 매질의 온도는 서로 반대야 그러면 이 지진파가 전파되어 나가는 매질의 온도가 주변보다는 좀 더 높은 겁니다 어 온도가 높아 그럼 뜨거운 게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네 그럼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풀룸의 상승류가 나타난 지역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소위 뭐 이런 단어가 나오진 않겠지만 지진파 토모그래피라는 표현을 써요 지진파의 속도 분포 가지고 지구 내부의 단측면에 온도 분포를 판단을 해서 풀룸의 상승 하강이 있는 것을 판단하는 걸 지진파 토모그래피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이제 시험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료 한번 봐봅시다 자 앞에서 다시 한번 아프리카 지역 보면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대한 풀룸 상승류가 있는 지역이라고 그랬죠 자 거대한 풀룸 상승류가 있는 지역에 이 아프리카 가운데야 동아프리카 열곡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 부분의 단면 AB를 잘라가지고 단면입니다 AB의 단면을 잘라가지고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봐봤어 그랬더니 자 여기가 지진파의 속도 편차가 마이너스인 지역이야 속도 편차가 마이너스면 평균적인 것보다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죠 반대로 지진파의 속도 편차가 플러스면 여기는 평균적인 것보다 지진파의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는 속도 편차의 보호가 플러스네 그럼 거기 있는 것처럼 지진파의 속도가 빠른 영역이야 그럼 주변보다 온도가 낮은 영역이야 차가운 거야 아 그럼 여기가 풀룸에 하강류가 존재하는 지역이겠구나 이렇게 판단해야 돼 알겠어요 반대로 이런 지역은 지진파의 속도 편차가 마이너스가 나와 그러면 속도가 느린 지역이네 그럼 상대적으로 주변보다 매질이 온도가 높은 곳이고 어?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멘틀과 외국의 경계에서 풀룸에 상승류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라는 얘기죠 상승류가 그래서 여기는 깊이가 1200km 정도 나왔는데 상부 멘틀 운동은 이거보다 위쪽에 보통 연약권이 100에서 400km 정도 사이니까 여기서는 연약권에 의한 운동이 일어나는 거고 그거보다 더 깊은 곳까지의 온도 공포가 나오는 거는 멘틀과 외국의 경계면으로 내려가는 하강류 올라가는 상승류 풀룸의 상승 하강에 의해서 운동이 지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풀룸을 해석을 하면은 좀 이따 우리가 탐구자료에서 열점이라고 하는 걸 살펴볼 텐데 이제 어떤 풀룸을 해석을 하면은 참고로 로봇이 으 이 이 이 이